자 pp 패키지를 역시 안전빵으로 이런 날 그래 pp 를 가야돼 pp 패키지 깎고 좋아 이거 플래티넘 까지 하나 pp 패키지 가야죠 이런 날은 pp 패키지 가야되는 거야 뭐 이거 뭐지 그래도 안전빵을 선택하셨네 자 일단은 뭐 올 카드 하나 까보고 그래 pp 를 가는게 맞아 지금 뭔가 쌀 때 이분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신 거지 카드가 쌀 때 pp 로 내가 원하는 선수를 사야겠다 어 내가 원하는 선수를 사야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패키지를 지르신 거야 어 그치 일단 해가지고 어 젤 손 페르네람데스 이거 제목을 마치고 탑 50 자 첫번째 9번이 바로 나온다고 깜짝아 깜짝아 호동신인줄 알았어 자 두번째 갑니다 10번 리네커라 아 머리가 길다 굴리 아니네요 마라도나 형님이네요 마라도나 형님 72만 9천원 마라도나 형님 마라도나 형님 9번 어 왜 이래 어 아니죠 아니라고 맞는데 으 똥손이라고요 똥손요 Keller 탑 50에서 호던식이 나으니 똥손이라고요 아 주인뻐 주민번 주인번 주인번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주인번 이렇게 있어도 됩니까 아니 주인뿐 똥손이라고요 아니 뭐 하는 거지 아 이거 카드 호도심 먹기 힘들어요 우리 주인분 여기 헤드키웰이야 자 이제 아무렇게나 깔게요 아무렇게나 예 아무렇게나 깔겠습니다 예 자 브레메 나왔고 자 더 만 좀 떨게요 더 만 떨어도 되잖아 자 뭐 이정도 가볍게 깎고 어 저 뭐냐 뭘깎는데 이건 또 처음 까봐가지고 뭐 이거 여덟장 그냥 한 번에 깔게요 여덟장 한 번에 깐게 여덟장 한 번에 깐다 이런거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니까 어 네? 안가라 메시가 나오네 안가라 메시가 나오네 어 안가라 메시가 나오네 어 여기에서 잘 나와버렸네 어 여기에서 잘 나와버렸고 자 이제는 아 뭘깎으냐 어 어 뭐 뭐가 되냐 78 가겠습니다 78 뭐 좋은거 안 나올거고 어 맥와이어 자 다음장 모이까지 모이까지 나왔고 이 정도면 호동식 깠는데 뭘 더 바래 갑니다 뭘 더 바래 호동식 깠는데 4번이네요 4번 아 우리 노동버여서 알더웨이네트 자 다음장 갑니다 다음장이 24번이면 그친구 아냐 그게 누구야 아 맞네 플로렌치 자 플로렌치 나왔고 4장은 한 번이라고 그래요 10번 허리도 얇은데 누구요 다네가 파트리슈 걔 일단 뭐 살포시 가고 잠깐만 잠깐만 그냥 뭐 이거 이거 까고 이것도 가겠습니다 지명부터 갈게요 야 호동식 나왔는데 전망이라니 야 호동식 나왔는데 전망이라니 에휴 27번 누구야 27번 누구야 코마이네 퀸슬리 코마 112만원 알라 depreciate 알라바네 알라바네 저 갑시다 이걸 pp팩케지란 말이야 설마 여기선 좁게 나올까 12번 아 그러나 마르세루인가 누구나 매니아 이하도 많이 떨어졌다 자 이제 요거 가고 자 갑시다 자 이제 한번 첫번째 150만 150만원 나왔고 두번째 250만 250만원 해서 한번 더 딱 올라가서 500만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0만 오케이 250만원 나왔고 어 자 다음꺼 250만 250만원은 괜찮지 전부다 200만원 나왔다라고 보면 안 돼?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호돈신 하나 먹고 이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900만원에 1000만원에 이거 괜찮잖아 일단은 우리가 먹은게 호돈신을 먹었고 이게 호돈신이 여기서 나올지 솔직히 생각도 못했다 베르침프는 뭐 같네 이거 까는 것 같은데? 베르침프는 뭐야? 어 그건가? 마일리지? 궁예인건 마일리지인가? 궁예는 아니야 궁예는 아직 시간차있었어 시간차있었어 시간차있어서 이거네 어 자 이런거 나왔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거네 아 산거 아 오케이 이렇게 또 하는걸로 할게요 강화하려고 좋았어 일단은 성공했고 여기까지 바디 뱃어 뱃어 엥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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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뱃어